우리안의 심리현상, 인간심리를 꿰뚫는 9가지 키워드 우리안의 심리는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하지만 심리학 연구를 통해 우리는 인간행동의 원리를 이해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칵테일파티효과부터 후광효과까지 9가지 키워드를 통해 우리는 인간심리의 다채로운 면모를 살펴보겠습니다. 1. 칵테일파티효과. 무의식 속의 필터. 시끌벅적한 칵테일파티에서도 우리는 자신의 이름이나 관심있는 주제가 언급되면 귀가 쫑긋해집니다. 이는 무의식적으로 정보를 걸러내는 우리 뇌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줍니다. 2023년 발표된 뇌과학연구는 칵테일파티효과가 첨각피질뿐만 아니라 주의집중과 관련된 전두여 명역의 활성화와도 관련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개인 맞춤형 광고나 교육 콘텐츠 개발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2. 자이언스 효과. 친숙함이 끌리는 이유. 자주 보는 얼굴에 호감이 생기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2024년 발표된 사회심리학 연구는 자이언스 효과가 단순 노출 효과뿐만 아니라 상호작용의 질과 긍정적인 연관성을 통해 강화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관계 형성과 유지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3. 허위합의 효과. 모두가 나와 같을 거라는 착각.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이 일반적인 것이라고 믿는 경향은 때로는 갈등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2023년 발표된 인지심리학 연구는 허위합의 효과가 개인의 자존감과 불안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타인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4. 칼리굴라 효과. 금지된 것에 대한 유혹.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다는 말처럼 금지된 것에 대한 호기심은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일지도 모릅니다. 2024년 발표된 행동경제학 연구는 칼리굴라 효과가 제품의 희소성을 높여 구매 욕구를 자극하는 마케팅 전략에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략은 윤리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5. 밴드웨건 효과. 다수의 선택에 끌리는 이유. 유행에 민감한 우리는 다수의 선택에 쉽게 휩쓸립니다. 2023년 발표된 마케팅 연구는 밴드웨건 효과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더욱 강력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비판적인 사고를 저해하고 집단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합니다. 6. 플라시보 효과. 믿음의 힘. 가짜 약을 먹고도 병이 낫는 것은 단순한 착각이 아닙니다. 2024년 발표된 위학 연구는 플라시보 효과가 뇌의 보상 시스템을 활성화하여 통증 완화와 면역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환자의 믿음과 기대를 치료 과정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통합 위학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7. 제이갈닉 효과. 미완성의 매력. 미완성된 작품에 더 흥미를 느끼는 것은 인간의 심리적인 특징입니다. 2023년 발표된 예술심리학 연구는 제이갈닉 효과가 호기심과 상상력을 자극하여 창의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교육 및 예술 분야에 새로운 시각을 제시합니다. 8. 콩코드 효과. 매몰 비용의 함정. 이미 투자한 시간과 노력이 아까워 손해를 보면서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하는 심리적 오류입니다. 2024년 발표된 행동경제학 연구는 콩코드 효과가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의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매몰 비용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미래지향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9. 후광효과. 첫인상의 덫. 긍정적인 첫인상은 다른 특징에 대한 평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2023년 발표된 사회심리학 연구는 후광효과가 외모, 학벌, 직업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편견과 차별을 조장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합니다. 스물가지 사람 보는 방법은 개인의 행동, 감정, 습관 등을 통해 심리상태나 성격을 이해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으며, 각각의 특징에는 심리학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스물가지 방법은 개인의 특성과 행동을 관찰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1.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 이들은 타인의 감정을 민감하게 파악하고 그에 깊이 공감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위안과 안정을 제공할 수 있으며,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강한 연결고리를 형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2. 자주 눈을 마주치며 대화하는 사람. 눈을 마주치며 대화하는 것은 자신감과 솔직함을 나타냅니다. 이들은 대화 상대방에게 진정성을 보이려 하며, 상호존중과 이해의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3. 자주 운동을 하는 사람. 규칙적인 운동은 자기관리와 자기훈련을 반영합니다. 건강을 중시하며 스트레스 관리와 높은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운동을 활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4. 항상 일정이 바쁜 사람. 바쁜 일정은 높은 목표 지향성과 성취욕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시간 관리에 능하며 다양한 활동과 책임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향상시키려고 합니다. 5. 자주 책을 읽는 사람. 독서는 깊은 사색과 학습을 의미합니다. 책을 통해 다양한 관점을 탐색하고 상상력을 키우며 지속적인 지식 확장을 추구합니다. 6. 의사결정을 빠르게 하는 사람. 빠른 의사결정은 자신감과 분명한 목표의식을 나타냅니다. 이들은 정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확신을 가지고 행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7. 주변 사람들을 자주 관찰하는 사람. 높은 관찰력은 주변에 대한 높은 인식을 의미하며 이는 다른 사람들의 행동, 감정, 반응을 빠르게 파악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8. 질문을 많이 하는 사람. 지속적인 질문은 강한 호기심과 배움에 대한 열망을 나타냅니다. 이들은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탐색하는 것을 좋아하며 자신의 이해를 깊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9. 의견을 쉽게 바꾸지 않는 사람. 일관된 태도와 강한 신념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을 경고히 지키며 외부의 압력이나 유혹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10. 자주 미소 짓는 사람. 미소는 긍정적인 태도와 대인관계에서의 친근함을 나타냅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긍정적이고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11. 걷는 속도가 빠른 사람. 빠른 걸음거리는 활동적이고 목표 달성에 집중하는 성향을 나타냅니다. 이들은 에너지가 넘치며 자신이 설정한 목표를 향해 신속하게 움직입니다. 12. 예술적인 취미를 가진 사람. 예술적인 취미를 가진 사람들은 감성적이고 창의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예술적인 방법으로 표현하며 창의력을 중요시합니다. 13. 별거 아닌 것에도 잘 웃어주는 사람. 이들은 종종 내면의 외로움이나 불안을 숨기기 위해 웃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웃음은 다른 사람과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내적 갈등을 완화하는 방법으로 활용됩니다. 14. 평상시보다 많이 자는 사람. 과도한 수면은 슬픔, 우울 또는 피로감의 증상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정서적 불안정이나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으며 수면을 통해 휴식과 안정을 찾으려고 합니다. 15. 말을 조금밖에 안 하지만 말할 땐 빠르게 말하는 사람. 소극적인 대화 태도와 함께 때때로 말을 빠르게 하는 이들은 비밀이나 내적 갈등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생각을 빠르고 간결하게 전달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16. 눈물이 나지 않는 사람. 감정을 억제하거나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감정표현이 어려워진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감정적 약화나 탈진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17. 평소와 다르게 이상한 행동을 보이며 식사하는 사람. 비정상적인 식사 행동은 내적 혼란, 심리적 불안정 또는 감정의 소용돌이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순수하고 여린 마음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외부 세계에 대한 반응으로 이상한 행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 18. 사소한 것에도 곧잘 눈물이 나는 사람. 쉽게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은 감정이 풍부하고 마음이 여리며 타인의 고통이나 기쁨에 깊이 공감할 수 있습니다. 19. 대수롭지 않은 일에 대해서도 화를 내는 사람. 이들은 종종 사랑이나 관심을 필요로 하며 감정적 안정감이나 인정을 찾고 있을 수 있습니다. 화는 감정적 필요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의 반응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20. 표정이 시시각각 빠르게 바뀌는 사람. 표정의 빠른 변화는 감정의 깊이와 다양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20. 이들은 다양한 감정을 느끼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풍부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유용하게 보셨다면 이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유용하게 보셨다면 이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유용하게 보셨나요? 유용하게 보셨나요?